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1995년만 해도 388만 명에 달한 부산의 인구수는 지난 9월 3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 문제, 키워드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9월 주민등록 인구는 339만 974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부산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구 유출입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모두 130만여 명인데요. 이 중 부산에서 수도권 이동 인구는 약 26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0년간 부산의 인구 감소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되며, 2070년이 되면 부산의 인구 수는 지금보다 42%나 줄어든 193만 명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감소율은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중 최고치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의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한 지역은 바로 경남입니다. 특히 양산이나 김해로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현재는 부산이 경남보다 2만 5천여 명이 더 많지만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내년에는 인구 수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재개발이 더딘 구 도심을 떠나 외곽 신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인데요. 영도의 경우 지난 10년간 인구가 15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21% 감소했고, 동구, 서구, 중구 등도 약 15% 가까이 줄였습니다. 문제는 타지역으로 떠나는 인구 중 50%가 25세에서 39세 청년 인구라는 점입니다. 부산을 떠난 청년 인구는 매년 전체 유출 인구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은 출생하수 급감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지난 5년간 부산의 출생률은 36%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인구 유출이 더 많은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출생률은 낮은데 사망률은 높다는 점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산은 그보다 빠른 2021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2047년에는 부산의 고령 인구 비중이 4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부산은 사회복지비 비중도 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높은데요. 부산 북구가 약 70%, 기장군이 45%에 달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산업활동과 고용 동향 등 경제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부산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는 가까운 경남과 비교해보면 부산 지역 고용률은 56.6%지만 경남은 61.3%.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뜻하는 GRDP는 부산이 2,646만 4천원인 반면 경남은 3,299만 3천원입니다. 이번 부산시 국감에서도 인구 감소 문제가 언급됐는데요. 심각한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산시의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전국 평균인 2.5%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청년은 줄어들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는 가속화되는 사회.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 부산시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였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였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였습니다. 하루 종강의 회사와 함께 제시해 주신 안nego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